벌거벗은 문 대통령, 수갑찬 조국, 만화로 조롱한 한국당, 옳은 소리라는 유튜브가 이딴 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이란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신들의 말에 속아 안보자켓, 경제바지, 인사넥타이를 입은 줄 착각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희화화 됐다라며 조국 전 법무장관은 경찰차 앞에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위식에서 벌거벗은 채 신나게 나라 망치더니 드디어 미쳐버렸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옷을 입을 줄 모르는 멍청이를 임금으로 둘 수 없죠. 차라리 부지런히 일하는 우리집 소가 낫겠어 등의 조롱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이란다. 이런 걸 했다고 하는데요. 오른소리라고 합니다. 유튜브 오른소리.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른소리 가족 제작발표회를 열고 캐릭터를 공개하고 인연극과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영상 시청이 끝난 뒤 축사에서 우리 정당사에 있어서 당 차원의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최초일 것이라며 우리 당이 좋은 정책들을 잘 만들어놓고 아주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알리지도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이런 걸 최초라고 했는데 자칭 보수. 말 그대로 진짜 그 보수라는 게 이 정도로 손가락질 받고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 명예 이런 어떤 역사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게 보수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보수가 이렇게까지 추악한 완전 이런 조롱거리가 돼버린 역사도 최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뭐 주워 업고 마이크 꺼진 줄 알고 얘기한 거고 무의식적으로 한 거니까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분들이 계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이게 화가 안 나고 정말 웃겼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당장 제 주위에 사람들도 정말 자기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왜 저 딴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품격이란 건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한 거 보면서 진짜 완전 폭수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열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정말로 잘 생각해보면 이들이 황교안 대표랑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발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중진 어떤 그런 보수 계열의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얘기하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믿고 끝까지 있다가도 또 잠깐 영상을 다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2020년 4월까지는 버텨달라고 제가 응원하냐면 결국에는 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있어야만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천인 공로할 내용이라고 즉각 비판에 나섰는데요. 이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이라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재라면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드높이려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것인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울리는 정치의 모습인지 의문이다라며 국민에게 정치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용도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가 날 수 있는데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들의 그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외로도 진짜 사실 민부론이나 이런 거 보면서도 제 친구들이 정말 좀 얼마 전에 얘기긴 하지만 원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던 제 주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면서 나 진짜 저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아니 진짜 솔직히 알아서 저렇게 수명을 단축해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황교안 대표와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대급 그런 엑스맨이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진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달리 생각해보면 정말 저 스스로 무덤을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막 더 이렇게 더 아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개국본 개기자님 개국본 다음 카페에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홍보를 해드리겠는데요. 혹시 지금 스패너분들 혹시 계시면 그 링크 한 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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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